대세돌 여자친구의 유주가 애니메이션 홍보대사로 나섰습니다. 세 번째 미니앨범 시간을 달려 서로 음원과 음악 프로그램 1위를 독식하고 있는 여자친구. 대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여자친구의 보컬 유주가 애니메이션 빌리와 용감한 녀석들 치킨 히어로의 홍보대사로 나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K-STAR 생방송 스타뉴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빌리와 용감한 녀석들 치킨 히어로 홍보대사 여자친구 유주입니다. 평소 애니메이션을 좋아한다는 유주는 빌리와 용감한 녀석들의 OST에도 참여했는데요. 빌리와 용감한 녀석들 특별한 훈련을 떠나요. 감사합니다. 즉석에서 OST 한 소절을 공개하며 열혈 홍보대사의 모습을 보여준 유주. 애니메이션 더빙에도 욕심을 드러냈습니다. 시켜만 주신다면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보고 싶어요. 그런가 하면 로코와의 듀엣곡으로도 많은 사랑을 받은 유주는 또 다른 듀엣 파트너를 꿈꾸고 있었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발렌타인데이 특집으로 육성재 선배님과 함께 기적이라는 듀엣 무대를 썼었는데 또 워낙에 목소리나 노래 실력도 되게 탁월하시기 때문에 언젠가 한 번 또 해보면 굉장히 감사할 것 같아요. 하고 싶은 것도 꿈도 많은 소녀 유주. 세 번째 미니앨범 시간을 달려서로 많은 사랑을 받으며 그 누구보다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죠. 저희는 일단 핸드폰도 없을 뿐더러 요즘에는 활동에 전념하고 있어서 아주 실감을 막 잘하진 못하는데 노래 좋아요 막 이래서 따라 불러주시기도 하거든요. 그럴 때 굉장히 감사하고 영광스럽습니다. 오늘 이렇게 K-STAR 생방송 스타뉴스 시청자분들과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스러웠고요. 앞으로도 열심히 하는 여자친구 되겠습니다. 많이 지켜봐주세요. 소녀의 풋풋함으로 삼촌 팬들의 마음을 훔친 여자친구 유주가 응원하는 애니메이션 길리와 용감한 녀석들 치킨 히어로는 지난 17일 개봉했습니다.